안녕하세요. 저는 한내종 공구학번의 얼굴이자 미녀를 담당하고 있었던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나는. 어떡해. 얼마 만이야. 얼마 만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오랜만이야. 누나. 어머 우리 스타 된다. 누나. 무슨 소리야. 완전 졸업하고 처음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한내종 공구학번의 얼굴이자 미녀를 담당하고 있었던 임지연이라고 합니다. 아 너무 웃기다. 너무 말해봐야겠다. 상희가 그럼 막내네. 너 많이. 아 요즘 비일 많이 하겠는데. 선배님. 한 말씀 하시죠. 아 역시 좀 방송물 좀 먹더니 좀 멋있어. 잠깐만. 역시. 아니. 아니 스타가 되더니 애가. 아니 아 뭔 소리야. 뭔가 좀 괜찮아졌다. 아 너무 웃기다. 아 너무 오랜만이다. 아니 나는 언니랑 영화를 같이 했잖아. 응. 근데 영화 하고 나서 어떻게 연락은 했어. 알아. 알아. 내가 영화 간신이라고 같이 했었어. 어허. 유나 지금 뭐가 그리 부끄러워. 벌게 생겨야. 아니 야 드라마 영상이 너무 나 완전 재밌게 오잖아. 재밌게. 아 진짜 한다고. 내가 영화가 유독 친해. 그 학교 때부터 좀. 서로. 추억도 서로 각자 있고 한 친구들이고. 좀 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샤워실에서 잔 적 없어. 엄청 많이 잤지 형. 나 진짜 많이 잤어. 나도 나도. 학교에. 샤워실. 그. 복도에 있는 캐비넷 가장 구석에.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냥 밤새서 막 연습하고. 집에 가긴 애매하니까 맨날 거기 있었잖아. 그리고. 극장에서 똑같은 우리 일곱 살 여자의 귀신 분 애들 되게 많잖아. 그 샤워실에도 귀신 많았어. 맞아. 샤워실은. 맞아. 샤워실은 진짜 귀신 많았어. 두고리 앉아 있는 귀신 있어. 형 온돌이나 이런 걸 키고 끌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샤워실 겸. 그래서. 수업이 늦게 끝나거나 과제가 늦게 끝나면. 무조건 거기서 잤거든요. 음. 예종 얘기만 해서 미안해. 미안해요. 진짜로 진심이. 나 주영 오빠 너무 좋아. 나 너무 편해. 나는 동네 되게 오래 만난 사이 같은 느낌이야. 나는. 그리고 진영 오빠 되게 스윗하다. 약간.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알아서 그냥 다 갖다 줘. 챙겨줘. 너희들이 뭐 원하는 게 있다면. 근데 나한테는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렇게 막 알아서 먼저 딱 이렇게 챙겨주는 게 있더라고. 근데 나도 처음에는. 막 예민하다고 하고. 걱정. 내가 지연이가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엔딩 안에서. 정확한 노래. 노래. 어. 예민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나 아니야. 나 진짜 예민해요. 저는 기내식도 잘 모르겠고. 잠을 못 자서 나는 그렇게 장고리비를 잘 못 하는 애야. 지연이가 안 예민한 걸 난 알고 있거든. 난 예민해. 아니 나 예민해. 언니 모르겠는데. 나는 상상에서 지연이가 지금 단순하게 본 적이 없거든. 나 너랑 영화 찍을 때 지연이가 부러웠어. 잘 자서 잘 자서. 연기하는 시간 빼고는 계속 자. 연기하는 시간 빼고는 계속 자. 무슨 소리야. 이거 나쁜 얘기가 아니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나는 그 연기 다 내 예민함에서 나오는데 정말 끊임없는 고민과 예민함. 연구가 선고해서 나오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지쳐서 자는 거구나. 맞아. 누나는 보조배터리 같아. 빨리 충전됐다가 빨리 소진되고. 아 맞아 맞아. 약간 나랑 비슷해. 나도 그런 식으로. 맞아 맞아. 여기로 오네 여기로. 오 우리 들어가도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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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 컴온. 너무 귀엽다. 뭐 하겠냐. 이제 마지막으로.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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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여기 올라오잖아. 올라오잖아. 내 팔이 올라오잖아. 여기 올라오잖아. 어디 먹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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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오잖아. 나 올라오잖아. 내 머리 올라오잖아. 머리 올라오잖아. 와. 어디 먹이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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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두면 된대. 아 오케이. 아 머리 아파. 어떡해. 아. 아 아니. 너무. 너무 이쁘긴 한데. 머리가 아파. 너무 많고. 어떡해.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담아서 그릇에. 아이고. 그릇에 담으래. 그릇에 담으래. 그릇에 담으래. 얼마큼씩, 얼마큼씩.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릇에 담으라고? 나 이거 머리가 너무 아픈데. 그릇에 담으라고? 이거 아, 잠깐만. 아, 따가워. 이거 발톱이 너무 따가운데. 아, 따가워. 이거 발톱이 너무 따가워. 이거 모자를 써야 할 것 같아. 아, 어떡해. 아, 따라줘. 빨리, 빨리 따라줘. 빨리 따라줘, 빨리 따라줘. 잠깐만. 이거 모자를 준 이유가 있네. 뭐야. 내가 모자 썼어, 모자 썼어. 이거 모자 써야 할 것 같아. 일단 자리를 잡자. 그래, 맞아. 커피를 마시든 디저트를 먹든. 와, 진짜 맛있겠다. 예. 나 약간 상큼한. 와. 나 라즈리. 난 다크 초콜렛. 나 라즈리. 난 다크 초콜렛. 나 골랐어. 나 라즈리. 나 슈가프리. 슈가프리. 피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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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국 분이세요? 어? 어? 한국 분이세요? 어? 어? 피스타치오콘. 저는 레몬에 프레쉬민트에 저 토핑이 좀 추가. 자, 꺼내줄 주세요. 서성프 먹을 수 있는 스푼이거든요. 네. 와, 감사합니다. 스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야, 너 뭐하자고 하던 거야? 예쁘다. 생활비를 찍어서 생활... 저희 아직 나오진 않은데... 가자! 슈퍼스타 이상해. 맛있다. 내 거 좀 먹어볼래? 좀 달다, 누나? 내 거 먹어. 응. 슈퍼스타 이 맛이 되게 특이해. 먹어봐, 이거 이상해. 아이스크림 반 젤리 반 느낌이네, 너. 아니, 난 신맛을 좀 좋아해가지고. 신맛? 이거 아이스크림 진짜 특이해. 아이스크림만 먹어봐.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봐.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봐. 난 다 이런 느낌이고. 난 초콜릿하고. 아유, 누나 너무 좋은데. 레몬 이런 거. 음! 특이한 맛. 침이 너무 많이 나온다. 침 나오는 맛. 나도 다 흘러. 난 좀 이런 식으로 여유 안 했어. 여유 있게. 숙소에서 안 나올 것 같아. 숙소에만 있을 것 같아. 바로 옛날에만 해. 바로 옛날에만 해. 누나, 얼굴에, 얼굴에 벌레 붙였어. 바로 옛날에만 해. 어디 벌레! 도망갔어. 도망갔어. 아, 도망갔어. 아, 도망갔어. 어, 이마. 빨리 떼주고 이렇게. 아니, 날라갔어. 날라갔어? 아유, 또, 꽃을 또 찾아왔네 또. 야, 걸어! 아, 왜 놔! 야, 걸어! 아, 왜 놔! 진짜야? 장난이지? 응. 너 근데 내가 만약에,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다 하면 진짜 피곤할게. 하하하하하하 봐봐. 너 선택해봐. 유영 언니 같은 여행 스타일의 여자친구? 유지영 같은 여행 스타일의 여자친구? 어떤 여자친구가 나? 어떤 여자친구가 나? 내가 한 명을 선택하라고? 어. 어. 어라? 요, 나 지금 뭐가 그리 부끄러워? 벌게 지내라? 우울아. 난 솔직히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은. 나 잘해라. 나 잘해라. 나 잘해라. 나 잘해라. 준면이 형이야. 하하하하하하 준면이 형이야.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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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솔직히.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조금 피곤하더라도 뭔가 해야 될 게 있거나, 뭔가 가야 된다는 움직이잖아. 근데 그런 게 잘 맞더라고, 형도. 그래서 우리 둘 중에 한 명 골라봐. 둘 중에 하나 골라자. 김준면. 한 명 골라봐. 난 김준 코튼 씨랑 여행 다니고 싶어. 아, 진짜 맛있다. 우리 할 거 있어. 응? 우리 사진 올려야 돼. 어, 어. 내가 좀 하자. 자. 골라, 골라, 골라. 단체방 있으니까. 나 완전 뜀빵같이 나왔잖아. 야, 나 다시 봐봐. 나. 2번. 안 돼. 너무 식빵이야, 저기. 3번. 김혁이 오빠한테 다 같은 사진 아니야? 4번. 나 아까 1번만 아니는데. 오빠가 골라요. 내가 골라줄게. 1번. 나 지연이 빵처럼 난 거야. 안 돼. 왜? 아, 좋아. 귀여워. 야, 귀여워, 괜찮아? 이거 올리자. 아니, 직빵맨같이 나왔다고. 맞아. 다소개하래. 안 돼, 보게 나왔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1번 갈게요. 상상 따. 어차피 공개 돼. 맞아. 태그 식빵 이런 얘기 하지 마, 알았어.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해싯태그 펜튜닝. 드링. 와인.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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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맛있어. 맛있네. 여자들 진짜 좋아하겠다. 맛있어?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맛이잖아. 약간 가볍고. 깔끔하다. 되게 가볍고 깔끔한 맛이야. 되게 가볍고 깔끔한 맛이야. 되게 깔끔한 맛이야. 딸 맛. 너무 맛있어. 네가 딱 좋아하는 맛을 써 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너무 웃고생겼다. 예쁘지? 너도 먹고 있는 거야? 따라하고 있어. 약간 이 모양이 웃겨서. 웃겨. 저쪽 공항에서 캐리어가 지금 안 온 게 많아. 잠깐 타임. 여기서 혹시 자기 캐리어 누락된 거 있으신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실은 거 말고 공항에서. 본인 캐리어를 봤다 못 봤다 무슨 말이야. 아 그럼 지연 누나 꼬마 안 온 것 같아 지금 확인해보니까. 아니 옷이 거기 다 있는데. 큰일 났네. 어떡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짐 때문에 문제가 생겨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일단 속상했고. 아 착잡했어요 일단. 그래도 짐이 안 왔다고 해도. 뭐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막 제가 요영 언니한테서 옷을 빌려야겠다. 아니면 여기서 무슨 수영복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뭐. 알았어? 바꿔냈구나. 짐 안 왔어. 난 멀리를 해본 적은 사람인데. 진짜 안 해?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어서 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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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새벽에 점점 점점 못 올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우리가 8시껏 하는 건가? 8시껏 한 것 같은데. 저거는 배 시간 편 거지? 네. 안녕하세요 기장님. 지금 왔다. 어 노란색 캠이 있다. 내 짐이 왔나? 아 왔어. 내 노란색 짐이 왔어. 다행이다. 왔다. 내 짐이 왔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배 타고 실을 수 있겠지 누나꺼? 아 진짜. 아 이게 정확히 아니구나. 왔어. 누나 얼굴 폈다 이제.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 야 그래도 런던에서 런던 보험에서도 짐 없어지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루 만에 찾았다 해 그래도. 왔어. 누나 얼굴 폈다 이제. 아 맞아 이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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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현 누나 만나서. 누나 그때 지금 안 왔어. 누나 엄청 짜장 났었잖아. 막 웃고 떠돌고. 근데 누나. 혈색이 좀 돈다. 찾고 나서는 진짜 감격스러우죠. 3층 올라가 봐. 병치 진짜. 잘 안 나가고 가볼게요. 저희 사진 좀 찍어주고 갔다. 병치 진짜 좋아. 맛있게. 와. 어떡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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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앞에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 이리줄 못하겠다. 아 찍어주세요. 하이. 하하하하. 대박어. Mira 나 모르겠어. 머리가 부린 거 Sirña 영상 찍어줘. 앞에 가야돼. 앞에. 눈. 지현아, 나 뒤로 누웠는데 안 누워, 너 지금. 뒤로 누워봐. 바람이 너무 세서. 내려가자, 내려가자. 아니, 한 번 갔다 와서 머리. 그래, 바람 없는데. 지현아. 한 번 갔다 와서 이렇게. 본중이 제일 이쁘다. 여기에 미역 좀 치워줘. 여기에 미역 좀 치워줘. 왜 사진 찍으라고 그랬어? 답답하다고 했잖아, 바람이 없애고 오라고 했지. 나는 리어왕 했는데 리어왕. 저는 레어티즈요. 나는 아비게일. 나 맥비드 부위예요. 악역이네. 악역 잘 어울리네.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악역을. 모시 거죠, 모시 거죠. 왜 그래 오빠, 나 그런 이미지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야, 나는. 굉장히 청초하는 이미지야. 역시 타차 나오신. 3, 4, 5, 6, 7, 8, 9, 9, 10. 청초하라는 단 알고 뜨는 거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예민하다라는 뜻, 청초하다라는 뜻. 뜻을 잘 모르네.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나는 청초하고 오빠가 되게 프레쉬하고. 되게 순수하고. 예민하고. 청순하고. 예민하고. 단아하고. 단아? 나 아르까진 하셨어. 아... 악역은 아니지만 한 성과를 하는 역할이잖아. 한번 보여줘. 이런 거 있잖아. 계속 이렇게 이렇게 살았었거든. 약간 약간 미간 찌푸리는 연결. 이게 바로 아마 여기서 오해하실까 봐 얘기해야겠어. 지금은 최근에 그러면 작품한 거 좀 기대가 되는데? 그러네. 딱 맞는 옷을 입었네. 이게 뭔가 한 명 더 들어왔다는데 북쪽쪽 하니까 더 좋다. 난 얘네 둘이 또 다른 텐션을 보는 거야. 난 왜 이렇게 다르지? 진짜 다르지? 난 왜 이렇게 다르지? 왜? 진짜 다르지? 배 있을 때까지 하면 안 이럴 거지? 어. 지금 되게 다르나. 딴 사람 된 거 같아 지금. 얘가 오고 나서. 뭔가를 은식하고. 뭔가 좀 다른 텐션이 느껴도 좋다. 진짜? 너무 좋아. 얘만 아니면. 둘 다. 얘네 둘 다. 누나 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시즌 1-2로 가는 거 같아. 너 학교 들어올 때 그. 특기 뭐 했어? 특기 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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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자 쉬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원래 이런 텐션 아니었잖아. 하나 둘 셋 넷. 크지 않아요? 네. 원자로 안 나오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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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왜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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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 후배 한 명 들어와서 지금 신난. 신난 2학년을 누나 같아. 우와. 우와. 신입쟁이 들어와서. 잘생긴 신입쟁이 들어와서 신난 약간 여자 선배 느낌. 왜 이렇게 웃기지? 갑자기 12년 전 그. 기억이 나는구나. 이게 막 떠오르나 봐. 11학번 들어왔을 때? 이게 막 생각이 나네. 좋아. 지금 모습 너무 좋다. 좋아? 보기 좋아. 진짜 약간 학교 느낌. 지금. 누나 되게 선배 같다. 둘이 약간 꼰대 같지? 지금 되게 선배 같다. 진짜 한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렇지. 악어 두 개 다 나오는 것 같아. 그거 먹으면 되겠다. 우리가. 기사님 혹시 진짜 호주에서 추천해 주실 만한 호주 음식은 뭐예요? 피신칩스. 악어 고기, 캥거루 고기. 악어 고기, 캥거루 고기요? 아니, 여기 사람들은 악어도 먹고 캥거루도 먹는다고 했었어. 그랬겠지. 그래서 내가 그거 먹고 싶다고 했었어. 우리 오늘 그거 먹나? 맛있어. 그거 먹어요? 맛있으신가 봐. 야들야들이에요? 맛있어요. 치킨이요? 아, 완전 고담밍이야. 고담밍인가 보네. 악어 가슴살. 악어 가슴살. 악어 가슴살. 치킨이라고 하니까 또 뭐 먹고 싶네. 악가슴살. 악가슴살. 그러면 원사랑 나는. 크로코너를 시킬 거야? 네. 뒤에 사이드 조금 더 시킬까요? 샐러드 이런 것도 있고. 나 폭립. 나 커리, 커리도 먹고 싶은데. 까르보나라, 나 까르보나라도. 아, 찢어있네, 찢어있네. 이것도 샐러드가 있어. 찢어있네. 맛있어, 이거. 네. 제로콤. 제로콤? 나 시킬 거야? 저기요. 메인 메뉴 나왔습니다. 메인 메뉴 나왔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일단 여기 하나. 뭐가 이렇게 많아? 그쪽에 공간 하나만 만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자, 하고. 오케이, 먹자. 오케이. 맛있게 됩시오. 아, 벌써 한입 더 들어가셨어요? 야, 누나 빠르다. 맛있어? 먹자, 먹자. 참고로 지금까지 다시. 이거 왜? 이거 돈까? 아니, 어디서, 어디서 자른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괜찮아요.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어야지. 밥 끼내요. 근데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아. 우리가 사실. 점심을 걸렀어. 아침에 주민이 형이 한 햄버거만 먹고 여태 안 먹었어요. 사실 아침도. 악어 먹자. 악어 한번 먹어보자. 아, 이거구나. 아까 뭐?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하셨지? 야, 악어. 악어가 진짜 맛있네. 어, 나도. 악어 소스. 아, 이거구나. 이게 뭐라고 표현해? 부드러워, 뭔가 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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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이거. 너무 맛있어. 이게 튀겨져 그런가. 돈까스. 돈까스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약간 생선까스 같은 느낌도 있는데 그 생선이 좀 질겨. 와. 생선이 뭔가 약간 쫀득쫀득하고. 맞아, 맞아. 어? 누나 모자에 앉아 있어. 가만히 있어. 누나 모자에 앉아 있어. 나? 어, 율리시스는 아닌데. 나 율리시스. 응. 찍었어. 시연아. 카메라에 방금 담겼겠지만 율리시스가 네 모자에 앉았어. 진짜야? 어. 누나. 내 손 봐봐. 모자 위에 올려볼까? 어? 야, 나 방금 내 머리 위에 율리시스 앉아 있어. 진짜로? 우리 해보자. 나 행운 터지나 보다. 우리 가보자. 너 행운 터지나 보다, 진짜. 우리 행운 터져. 행운 왔어. 가자. 손을 앞쪽으로. 살며시. 그럼 올라갈걸?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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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다. 와. 옆으로, 옆으로. 빨리 사진 찍어. 누나 사진 찍어. 누나 사진 찍어. 누나 사진 찍어. 그냥 종이, 종이, 종이 찍어. 집에 데려가고 싶어.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욕심 내니까 날아갔어. 가자. 가자. 어, 뭐야. 아! 잡아, 잡아. 잡아, 괜찮아, 누나, 괜찮아. 아, 그럴 chee. 예, chee. 예, chee. 너무Newsirable, 너무 기분 좋다. ixe mein 너무 기분 좋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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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너무 긴장했어. 비행기도 막 서심 없이 확 일으켜버리고 막 너무 빠른 속도로 높은 곳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것도 더 확인하고 싶고 손잡이 잡을 데는 없고 진짜 잔뜩 얼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상의가 무슨 말을 시키는데도 대답도 잘 못하고 누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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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렉스. 누나 자세 잘 기억해. 자세 잘 기억하라고. 괜찮아. 저요? 괜찮아. 내가 먼저야. 괜찮아. 와 생각보다 진짜 높이 올라간다. 좀 괜찮아졌어 누나? 대박. 진짜 좋다. 원래 이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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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르로 가자. 나르로 가자. 나르로 가자. 꼭 한 번 만나면 화이팅. 땅에서 육지에서 만났습니다. 고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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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